백스윙 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면서 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지가영 프로입니다.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경직되면서 이런 식으로 경직되면서 백스윙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? 첫 단추를 껴야지 마지막 단추를 잘 껴듯이 백스윙의 문제도 저는 테이크백 스타트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백스윙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막히면서 올라가시는 경우 계시고요. 또한 오른쪽 손이 이렇게 접히면서 이런 느낌으로 테이크백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이 손 위치가 테이크백까지 이렇게 늘어져서 가게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백스윙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되기보다는 어깨턴이 이렇게 크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아크를 내시면서 또 백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테이크백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고 또한 아침 Medic 그지 감사합니다.